페페로니 아라비아따. 토마토 베이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향도 많다. 어서 와. 굿 아이디어.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너 스타일이야? 오, 좋다. 나는 그 토마토 베이스는 잘 안 시켜 먹는데. 음, 맛있지? 애기들은 근데 좀 어려운 백구간이야. 오, 약간. 약간 얼굴이 좀 화끈해질 정도 나는 느낌이야. 그냥 아주, 아주 맛있어. 아, 아라비아따 제대로 표현하는데요. 얼굴이 화끈해진다고. 너무 맛있다. 대박. 타잇에, 발전. 야의 도대체. 핬대쪽. 파스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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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하는 방법. 파스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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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부추 까르보나라 나왔습니다. 오, 우와. 음, 이게 우리가 아는 기본.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에 부추가 더. 부추랑 이건 베이컨인가요? 네, 베이컨이에요. 베이컨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푸짐하게 올려주셨다. 먼저 먹어봐. 그래. 대박. 버섯. 까르보나라. 자꾸 많이 집게 되지. 많이 집어가. 나 먼저 해? 응. 너 줄까? 아니, 아니, 내가 먹을게. 너 스타일대로 덜어. 우와, 그런데 베이컨의 굽기가 되게 신기하네. 살짝 구워준 느낌이에요. 네, 오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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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에 구워주셨구나. 좀 뺐나 보다. 베이컨이 더 크리스피한 게 나는데 오븐에 굽다 말아서 그래. 구워서 식혀야 하는데 안 식거나 더 바삭 구워야 하는데 굽다 말아서. 저도 사실은 고기 느낌보다는 과자 느낌으로 나는 게 좋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걸까요, 본인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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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막 느끼하지 않은데? 어, 그렇다. 음. 부추가 그냥 생부추라서 이 맛이 느껴져, 식감이랑. 그렇지? 나도 느껴져. 약간 아이스한 맛이 느껴져. 그렇지? 그래서 그 느끼함을 좀 잡아주나 봐. 느끼함을 좀 잡아주지. 저기. 까르보나라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 같아요? 네. 네.